일과 안녕하세요. 어휘 및 표현 1 공장에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늦지 마세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봅시다. 내일 봅시다. 어휘 및 표현 2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다녀오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